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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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의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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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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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각설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장성택과 관련된 보도들은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들입니다. 정보원은 3일 믿을만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장성택 측근 2명 공개 처형을 근거로 장성택 실각설을 발표했습니다. 남재준 정보원장은 장성택 실각에 대해서는 통일부 국방부 등과는 정보 공유를 했다고 밝혔으나 5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정보원의 발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4.6일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장성택이 지금 실각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실각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조차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MBC가 보도한 장성택 실각, 중국의 사전통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전에도 평양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 일본의 대북 전문가 와다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장성택 실각설을 믿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이번 발표는 궁지에 몰린 정보원의 또 다른 물타기라고 봐야 합니다. 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단독 브리핑 형식으로 장성택 실각설을 알렸는데 그 이전에 이미 언론들이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보다 언론 기자들이 먼저 안 셈입니다. 또 공개된 시점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보원 개혁특위 합의 논의를 진행하던 시점이며 종교계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 촉구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채동욱 혼의 자식설의 출처로 정보원과 청와대가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냄새가 있다며 항상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을 발표했지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개혁을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물타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강하게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문병헌 의원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중요 국면마다 국정원이 이슈를 터뜨리는데 대단히 잘못됐다며 국정원은 정치적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현재의 긴장된 남북 정세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시작되고 보수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보도들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북은 올해 최고 리더나 체제에 관한 모독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장성택 실각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과 같은 정보원의 폭로와 이를 확대 과장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는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후가를 끼칠 것입니다. NLL 대화로 공개 내란음모 사건 조작과 같은 정보원의 발표가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재앙적인 사건이 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보원은 불법 대선 개입으로 존폐위기에 몰리면서 수뇌회담 NLL 대화로 공개 내란음모 사건 조작 채동욱 혼의자식설 배우 조정 등을 통해 계속되는 여론 조작과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남재준 정보원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보원 개혁특위가 합의되고 정보원 2,200만 건 트위 사실이 확인되며 특권 필요성이 제기되자 장성택 실각서를 급하게 꺼내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보원과 박근혜 정권이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해 정보원 해체, 정권 퇴진의 여론을 덮으려 해도 그 불씨는 더욱 활활 타오를 뿐입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확인된 것은 정보원 해체, 정권 퇴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문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3문논평